명작 스토 그랑자이 공원 앞에 있는 부동산뱅크 세초 본점입니다. 무지개 시설부터 유명한 부동산이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저기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네요. 여기가 레멜리더스원, 세초 그랑몰 상가. 그랑자이 108동, 109동, 106동, 101동, 102동, 경부고속도로 길맞은 길입니다. 날씨 너무 좋다. 102동은 1,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자, 101동은 1, 2, 3, 4호. 자, 여기 공중산층로. 공중산층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고, 넘어서 상가로 가는. 위층에서 바로 상가를 쭉 들어갑니다. 좋아, 여기. 여기가 썬컴플라장, 108동, 지하 1층에 썬컴플라장에 남으면 들어가니까. 여기가 중앙공원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 날 보니 참 좋네. 저쪽에도 이 102동하고 103동은 이, 여기 보시면 필러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필러티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밑에서 시작하고요. 한 3m 이상 높다고 하죠. 그럼 여기 뭐냐. 102동하고 103동 밑에는 커뮤니티 센터, 자이안센터, 수영장, 필라테스, 다 있으면, 퓨테니스, 다 있으면, 여기 밑에. 쭉, 그리고 저기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오늘도 열심히 입주를 앞두고 공사를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공사가 정말, 조경작업을 거의 막바지하고 있죠. 조경작업을 조금, 조경작업을 거의 막바지하고 있죠. 안에 들어가면 정말 괜찮겠는데, 이 안에, 저, 중앙공원은, 쭉, 지금 오후 2시인데, 햇빛이, 106동을 햇빛이 각을 딱 치고, 햇빛이 걸리네. 쫙, 그리고 여기, 109동 이쪽, 전부 햇빛 다 들어오네, 전부 햇빛 다 들어오네. 여기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토요일 오후 2시, 지금 세초그랑자의 작업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철원 중대사입니다. 서초그랑자의, 정말 멋지죠? 무지개 역사와 함께한 부동산 뱅크 33년의 역사,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 차원이 다른 컨설팅이 있는 뱅크 서초 본점에서 서초만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을 전공하신 강남의 부심 박대서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한테 맡겨주십시오.